이렇게 멋지게 물려고 하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 좋은 분들이랑 이렇게 건강해서 즐겁게 풍경을 위해서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신 분 박수! 고맙다구요 자 됐습니다 박수 한번 털어줄까요? 자 이제 풍경을 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은 독도는 우리땅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누가 아무리 그 어떤 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우겨도? 또는 우긴 땅이 아니라서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단전에 힘 아랫배에 힘을 갖고 기압을 한번 넣어서 어떤 분이 힘이 가장 쎄게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 자 준비 오른손 오른손에서 하나 둘 셋 하나 우아 우아 와 우아 ㅋㅋ ances 우리가 약장사 같애? 확 예 여 하나 둘 셋 아 와 아싸가 어린이 아싸가 어린이 하나 둘 셋 우와 멋지시네요 동작은 간단합니다 자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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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위 아래 부리부리 부리부리 오른쪽 야 너무 쉬워요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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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요 두리부리 두리부리 어허 얍 야 야 채권도 다 유단자 유단자 같아 채권도 유단자 아 하하 머리가 반짝반짝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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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싸 신버전이네 허리 형 허리 ? Já 2 3 주세요 울릉도 동남쪽 백지단아이 외라운 삼아나 쟤들의 고향 그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으로 옮겨도 독도를 꼬리 경청욕도 울릉도 한눈으로 꼬리 동전 132, 후기 37 평균 기온 10위로 감추냐는 참석해 독도를 꼬리 가! 가! 머리 없게 머리 자 머리 없게 머리 자 머리 없게 머리 자 머리 없게 머리 자 일어납니다 시작 오시고 걸고기 태우면 태우고 여러 아들 불쌤한 해변의 양심 시즈마는 영광 밑호 우물하나보라고 독도를 우리 가! 가! 지주왕이 심상대로 성불낭고자 최종이상도 지지 50조개 재진출 하와이는 비굴다 해머누 저도 울릉다 공도를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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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말해서 울릉도 말해서 울릉도 말해서 머리 없게 머리 자 머리 없게 머리 자 머리 없게 머리 자 물어 우리 아 독일 전쟁 직후에 힘장 없는 섬이라도 엄지로 욱이면 정말 곤란해 신라전문이사고 지하에서 웃는다 도토룰 우리 야! 야! 울릉도 울릉도 백지나라이들 외로운 첨아가 쟤들의 모양 울릉과 아무리 자기네 따로 야! 도토룰 우리 야! 야! 와! 하하하하 신난다 자 신난다! 야 한번 더 하세요 이거 팔려야 돼 야! 고마워 백지나라이들 movimento 버패 백지나라이들 출연